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저희 카페 아이폰 수리비용 할인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카페 할인 이벤트가 매일매일 기존과 비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깨지거나 안 켜지는 아이폰을 수리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일 8월 24일 오늘은 아이폰 6s 화면 터치 고장난 액정을 추가 비용 없이 정품 액정으로 4만원에 교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se2 액정 se2 액정 오늘 오시면 정품 액정 4만 5천원에 교체 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공인 포함비용이며 se2 액정 같은 경우에는 화면 터치가 고장일 때는 비용이 2만원 추가가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오전이든 오후든 예약하시고 오시면 바로 현장에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 오늘은 아이폰 6s 화면 터치 고장난 액정은 정품 액정 추가 비용 없이 공인 포함 4만원에 교체를 해드리고 있고요 se2 액정 같은 경우에는 화면 터치 정상인 액정을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4만 5천원에 정품 액정 교체해 드립니다 se2 액정 같은 경우에는 화면 터치 고장이면 비용이 2만원인가 더 추가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 여기는 서울 장한평이 있습니다 장한평에 오시면 바로 기다림없이 바로 작업을 해서 바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깨진 아이폰 수리 저렴하게 하실 분들 자세한 건 여기 카페 가입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이스타일 아이폰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기종 안내해 드렸고요 아 이게 내용이 수지로 바뀔 때마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영상을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 저희 카페에 꼭 이렇게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아이폰 수리 할인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